청주시 뇌물사건의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인 연초자조창 감정자문가격이 청주시의 주장과 달리 애초 253억원이었다는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청주시 내부협상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당시 감정자문가격은 전용 공업지역 기준으로 253억원이었고 청주시는 2010년 5월까지 이 가격으로 매입을 주장했지만 6개월 뒤에 전문업체 두 곳에서 감정을 받은 뒤 350억원의 연초 제조창을 매입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7일 내부협상가가 250억원이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